혜신 낚싯대 드셨습니다 선생님 거기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거죠? 응 혜신 한번 빠트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물에서 다시 흘려봐 배를 똑바로 내봐 지금 내 쪽이 맞아 가자 멀리게 주자 내꺼줘 내꺼 지금 맛있다 지금 혜신도 낚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혜신도 낚시하고 계십니다 혜신 누나 가셨어요? 네 안 누나 가시는데 안 나오니까 더 한 거 같아요 재교 자기도 못 잡으면서 컨베레이션 컨베레이션 오오 후리 스타일 경기형 후리 스타일 컨베레이션 컨베레이션 나왔다 후리 스타일 컨베레이션 스타일이다 경기형 컨베레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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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엔딩 쏘림 하이 엔딩 소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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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죠? 아 지금 간조라서 허구는 있는데 아직 물 좀 갈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사사사사사사사 힘 빼지 마시고 조금 전에 얘기하셔야 경기형 가셨다 경기형 가셨다 경기형 가셨다 경기형 가셨다 구경형 가셨다 경기형 가셨다 경기형 가셨다 경기형 가셨다 경기형 가셨다 수군이 언제 지칠지 궁금해 저는 안 지쳐요. 체력맨인데 팔에 엘보우 때문에 재밌어요. 지금 힘 다 빼면 안 되는데. 지금 힘이 너무 세는 것 같은데. 지금 힘 다 빼면 안 된답니다. 제정 씨가 손실이. 물이 가야지 고기가 물어요. 안 들려. 물이 가야 되는데 물이 지금 안 가서. 물이 가야 문다고? 언제 물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지? 최자 너도 거짓말 좀 하지 마. 제발. 살살.